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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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평일 오후에 우리 평택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마음과 또 우리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모아주셔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을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패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던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원로 어르신들과 단체장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택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어려울 때마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깝게는 우리 평택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한미군이 평택에 직종 재배치 할 때 공부대 국물이 들었을 경우에 재산상에 불이익이라든가 각종 기재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불편함을 다 감수하시곤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나라 우선의 마음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크게 주한민국 재배치를 용산기기 이전을 수행해 줬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안보는 지금 평택이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는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평택의 시민들에게 보답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의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대학이 들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평택지원특별법이라는 우리 지역의 보물주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만큼 우리 평택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신 정말 저력있는 시민들이십니다. 또한 10여 년 전에는 쌍용자동차 우리 평택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쌍용자동차가 극심한 노사 품귀가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쌍용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 힘과 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쌍용차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쌍용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체어맨 무소 이런 것을 전국에 판매를 하셨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쌍용자동차 세일을 다 앞장서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쌍용자동차가 지금 정상화돼서 튀고 올리는 자동차는 품귀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잘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평택항 경계 조정 시 그 메리지와 관련돼서 충청도에서 사실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 때문에 또 일부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 평택에 당연히 지속되어야 될 평택항 메리지가 일부 충청도에 간 적이 있지만 또 이곳을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평택항 되찾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역의 원로 어르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평택을 이끄시는 모든 지도자분 함부로 한 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힘과 마음이 모아져서 이뤄낸 퇴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토대에 의해서 지난달에 드디어 평택이 인구 50만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든지 교육적인 환경이 좋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삼성전자의 임원인들도 와겠지만 우리 평택은 대한민국을 배출한 세계적인 최인류 기업인 삼성과 엔즈가 선택하고 투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경제 중심 성장 엔진 도시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용산기지가 이전됨에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우리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유지시켜 나가면서 동북아의 평화까지 감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안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평택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라는 구축을 핵심적으로 지켜나가면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평택항은 대한민국 수출의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환황해권 경제 중심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도 희망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다시 저는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부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좋은 제안의 말씀도 하시고 토론도 해주실 예정이지만 이제 평택은 평택만의 평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도시로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진정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과 마음이 그러한 우리 평택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택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정말로 헛되지 않도록 잘 담아서 이 자리에 계시면 홍장근, 노인회장 유리한 어르신들, 시민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달구고 계시니까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 말대로 오늘 말대로 경제 활성화 시민 레토라인의 말 뜻대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평택의 주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택 동지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기쁘고 또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 원유철 의원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꿋꿋이 당을 지켜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유철 의원님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자유한국당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분입니다. 오늘 사모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부부가 저렇게 멋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당의 무게감과 안정감을 더하는 5호선 국회의원입니다. 평택 각 지역을 정말 살뜰하게 잘 챙겨온 평택의 적임자입니다. 저에게 제일 건의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건의하겠습니까? 평택 시민을 위해서 권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 우리 공 시장님도 계시는데 거기도 권위가 많습니다. 박수 한번 가져주세요. 지금 우리 당 북핵 외교안보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우리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 못 들으셨죠? 우리 당의 안보 대안 지금 우리 원유철 위원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경제 실정을 폭로하고 경제 대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안보는 안보대로 안보 실정 이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정을 낱낱이 국민 앞에 고발해가면서 그 대안 안보 대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 원유철 위원님과 당 내외의 의원님들 또 위원장님 전문가들이 함께 안보 실정 백서와 또 그에 대한 안보 대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동력선이 150킬로 넘게 우리 영해를 항해해서 삼척항에 정박하고 상륙할 때까지 해군도 몰랐고 해경도 몰랐고 육군도 몰랐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외에 만약 간첩이나 테러리스트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군 믿고 편히 지낼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정부 믿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하는데 우리 그게 만약 평택항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정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놓고는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에 들어온 지 5일이 지나서야 발견된 지 5일이 지나서야 국방장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장관 사과로 끝날 일이겠습니까? 장관을 비롯한 해양정계 책임자들을 다 합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내일 모레 일요일 국회에서 규탄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우리 동지 여러분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아니 시간을 꼭 만들어서 참석해 주셔서 이 정권의 국방 해체를 단호히 규탄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보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도 지금 최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률이 뚝뚝 떨어져서 지난 1,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일자리까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연세 많은 어르신들 세금 알바 자리만 늘었습니다.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과 30대, 40대 일자리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상가들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민생이 폭망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통계 조작 거짓말만 늘어놓으면서 실패한 좌파 경제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평택을 돌아보면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 LG 쌍용 자동차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경제의 결인사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게다가 올해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미, 8군 한미연합사 유엔군 사령부가 평택에 위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핵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인 평택한까지 있어서 명실상부한 경제 안보 물류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평택을 지키고 계속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이 정권의 무능한 경제정책 무책임한 안보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하려면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우리 당이 다음 총선에서 압성을 거두고 제1야당이 제1당이 되야만 이 정권이 폭주를 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 모아서 그렇게 해가시겠습니까 그래야 2022년 정권도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폭망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 동지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평택 선거의 압승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개파 분쟁이 생기고 누가 탈당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말 많은데 어느 나라 한국당 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한국당에는 지금 개파 싸움 없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 외에 이 당 안에서는 개파 싸움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면서 총선을 이길 수 있도록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당이 뭉치고 하나 되고 또 우리 당원들이 같이 힘을 보태니까 우리 당에 대한 공격이 많아졌습니다. 보도되는 것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극히 우리 당의 극히 일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택 당원들 분열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싸웠습니까? 여기 없는데 어떻게 자유한국당 다른 곳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미래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더 용기내서 자유한국당 주변에 자랑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가치가 평택에 정말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진짜 강한 군대는 무기가 좋은 군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원이 중요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투쟁에서 승리하고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역량을 키워서 큰 힘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역량을 길러서 정책으로 무장하고 우리 주입분들에게 우리 당의 정신을 알려주고 당의 변화를 소개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같이 힘을 내보자고 권하면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만 현장을 뜰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현장을 뛰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그 일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반드시 총선에서 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원 교육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당원 교육이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한국당에 변화해가는 모습들이에요. 당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아시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알려주시고 뛰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우리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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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